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사는 그레타라고 합니다. 딸아이가 한국 남자가 좋다고 저를 버리고 훌쩍 한국으로 떠나버렸을 때 슬프기보단 무척 화가 났었죠. 그리고 딸 없는 쌤 살겠다 다짐했는데 최근 한국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리나케 짐을 싸서 한국으로 향했죠. 바로 우리 딸이 엄마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작화는 누그러졌었지만 자존심에 딸한테 전화 한 통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니. 딸을 낳았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군요. 그렇게 급하게 한국으로 향했는데 전 한국공항에서 미아가 되고 말았죠. 앞길이 막막했던 그때 한할머니가 등장하셨고 구사일생으로 딸과 사위를 만날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느낀 할머니의 정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한국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겠죠. 뒤늦게서야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저의 어리석었던 과거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해당 사연은 이탈리아인 그레타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셰프입니다. 이탈라아는 피자도 유명하지만 스파게티도 못지않게 유명한데요. 저는 베네치아 한 골목에서 스파게티를 팔았답니다. 특히나 우리 가게는 겉면을 쓰지 않고 매일 아침 새롭게 제조한 생면만 이용했죠. 건조면보다 더욱 쫄깃하고 부드러운 생면로만 만드는 스파게티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게 제 오랜 고집이었답니다.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스파게티 면을 만들어 왔고 다양한 면 모양과 더불어 보관하는 기술, 제조법이 발달했지만 생면의 맛만큼은 따라오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전 힘들지만 꼭 생면을 제 손으로 직접 반죽해서 요리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런 고집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제 남편 덕분이었죠. 다른 동료 셰프들이 현 시대에 생면을 쓰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며 저를 놀려댔던 날이 있었습니다. 같은 셰프였던 남편은 직접 맛을 비교해보자며 생면으로 만든 스파게티와 겉면 스파게티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안했었고 결과는 씹는 맛이 일품인 생면 스파게티의 승리였죠. 그날 이후로 생면 스파게티를 만드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놀리는 사람들은 사라졌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생면 스파게티 가게 문을 연 지 20년이 넘었죠. 점차 손님들은 저희가 생면 스파게티에 쏟는 정성을 알아주었고 입소문이 나서 저 멀리 남부에서도 찾아오고 생면 스파게티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이 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고 말았죠. 우리 딸 마르티나가 고작 3살 때였습니다. 밤에 혼자 잘 못 자는 마르티나는 재우다 함께 잠이 들었다가 새벽 어스름에 눈이 떠졌는데요. 마르티나가 잘 자는 걸 확인한 후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침실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누웠는데 남편이 전혀 반응이 없었죠. 그저 깊게 잠에 들었나 싶었는데 온몸이 차가워져 있었답니다. 남편은 30대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죠. 가게엔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그와 함께한 추억이 서려있어서 가게 입구 앞에만 서있어도 눈물이 줄줄 흘렀는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딸에겐 이제 저 혼자뿐이니까요. 그렇게 홀로 마르티나를 키운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아빠가 없다고 엇나가지 않고 바르고 예쁘게 커주었죠. 공부도 아빠 닮아서 곧잘했고 친구들과도 싸이좋게 지냈습니다. 아빠 없는 티가 나면 어쩌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마르티나는 잘 자라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세상의 전부였던 마르티나가 갑자기 결혼을 선언한 것이었죠. 함께 온 남자는 멀리 아시아에서 온 한국인이었습니다. 언젠가 결혼해 제 곁을 떠날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마르티나의 세상은 이제 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이 드니 울적해지더군요. 마르티나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 애인 자랑만 실컷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남자의 이름은 한정수. 이탈리아로 요리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가 생면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된 한국 남자가 우리 마르티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친해졌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죠. 자신도 한국에서 아버지와 비슷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면 요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도 면을 이용해 하는 요리가 있다니 신선했죠. 한국 남자는 제 호기심 어린 눈빛을 읽었는지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음식과 가게 사진이었죠. 전 사진을 보자마자 기겁했습니다. 사진의 요리는 맑은 갈색물에 하얀 면이 말아져 있고 위에 채소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그리고 면을 만들어서 바람에 말린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겉면을 만들고 있던 것이죠. 이탈리아 스파게티는 각종 토핑과 푸짐한 재료로 맛을 내는데 이건 무슨 맛일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겉면으로 만든 면 요리라니 제 스타일은 도저히 아니었죠. 결국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요리로 우리 마르티나를 어떻게 데리고 살겠냐고 한소리하고 말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한국 남자는 얼굴빛이 변했고 자신이 요리를 해주겠다면서 직접 맛을 보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필요 없다고 했죠. 제 주방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것도 싫었고요. 결국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힘없이 한국 남자는 돌아갔죠. 그리고 마르티나와 전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제 눈엔 아직도 어린아이로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마르티나의 선택에 전 절대로 존중해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마르티나는 급기야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금방 돌아오겠거니 했던 마르니타는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돼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던 그때 마르티나에게 짧은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바로 자신은 이제 한국 갈 테니 다시는 찾지 말라는 것이었죠. 20년 넘게 키운 딸이 떠나버리다니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저 또한 자식 없는 셈치고 살려고 했죠. 하지만 부모 마음이란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생여나 전화 올까봐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았고 혹시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올까봐 이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니고 모녀 사이를 갈라놓은 한국 남자였죠. 너무 화가 나서 무슨 염치로 전화하냐고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혹시 지금 한국으로 와줄 수 있겠냐며 마르티나가 딸을 낳았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출산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요즘 들어 엄마가 보고 싶은지 잠을 잘 때 엄마를 부르며 눈물을 흘린다더군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걸지 않았던 가게에 휴무 표시를 걸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10시간 넘게 비행기에서 보내고 겨우 한국에 도착했죠. 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제 캐리어가 도착하지 않더군요. 제 이야기를 들은 직원은 정말 곤란하다는 얼굴로 이탈리아 공항에 실수로 짐이 다른 여객기에 실려서 빨라도 내일 정도에 도착한다고 했죠. 수화물 안엔 옷뿐만 아니라 지갑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암담했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오직 여권과 스마트폰뿐이었죠. 일단은 한국 남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어서 택시도 타지 못하고 한글을 모르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죠. 그렇게 정처 없이 공항을 나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밖은 어두워졌죠. 더 이상 걷기엔 너무 힘이 들어서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할머니가 제 어깨를 붙잡더니 손을 좌우로 흔드는 것이었죠. X 표시도 해줘 가면서요. 아마도 여긴 더 이상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였는데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끌면서 가자고 했습니다. 힘없이 끌려간 곳은 근처 식당이었죠. 그리고 무언가를 툭툭 하시더니 면 요리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 남자에게 이게 요리냐고 소리쳤던 음식이었죠. 한국에선 국수라고 불리는 음식인데 자신 할머니가 직접 육수 낸 거라 맛있을 것이라며 양념장을 살짝 올려서 먹어보라고 했답니다. 일단 배가 고팠던 저는 그때 한국 남자에게 했던 짓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따뜻한 국물부터 마셨죠. 정말 그냥 맑은 물처럼 보였는데 저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깊은 맛이 가득 담겨 있었죠. 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웠죠. 그리고 그 사이 제 사정을 들은 청년은 경찰에 전화를 해주었고 경찰에 연락을 받은 한국 남자가 저를 데리러 왔답니다. 한국 남자는 연신 그 청년과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고 저는 드디어 마르티나를 만날 수 있었죠. 5년 만에 만난 딸을 붙잡고 오열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도 상처를 주었던 우리 딸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죠. 그는 괜찮다며 마음 쓰지 말라고 저를 이해해 주었답니다. 저는 늦었지만 사위한테 그때 못 먹었던 국수를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죠. 마르티나가 몸이 좀 나으면 자신 아버지 가게 가서 국수를 먹자고 했습니다. 예쁜 아기를 보느라 순식간에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사위는 저를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운영한다는 국수 가게로 향했는데요. 저는 그 앞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바로 끝없이 길게 늘어진 줄 때문이었죠.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은 시장이었는데 꽤 오래된 전통시장이라고 하더군요. 조금은 허름해 보였던 터라 큰 기대는 없었죠. 저는 그때 그 할머지와 청년이 대접해 준 국수를 한 번 더 먹어보고 싶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웃고 가게 근처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가게 입구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었죠. 알고 보니 직접 면을 제조하고 숙성시켜서 만드는 곳이라 맛집으로 소문이 난 곳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서도 여기 국수를 먹기 위해 올 정도라고 했죠. 사돈 어른과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국수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요리의 정확한 이름은 잔치국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첫 한 숟가락을 뜨자마자 전 눈이 번쩍 떠졌죠. 할머니와 청년의 국수도 훌륭했지만 여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면은 그동안 먹어봤던 면 중에서 최고의 식감을 자랑했습니다. 면 위에 채소 안에 채소가 곁들여진 국수는 단조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 들어간 정성은 한가득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저는 염치 불과하고 국수 요리를 배우기로 했죠. 사돈 어른은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그래도 정성껏 저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육수 내는 법부터 양념장 만드는 것까지 알려주셨지만 면을 만드는 방법은 가르쳐 주기 어렵다고 하셨죠. 건조되는 환경, 숙성하는 장소, 이 모든 게 맞아야 우리 집 국수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래서 전 국수를 사돈 어른 가게에서 배송받아 쓰기로 했답니다. 몇 개월 뒤 마르티나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죠. 그리고 가게 메뉴로 넣어 팔기 시작했답니다. 이탈리아 스파게티에 익숙해져 있던 손님들은 처음에 역시나 어색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수의 맛에 빠져버렸죠. 열심히 돈을 벌어 우리 예쁜 손녀딸 맛있는 걸 잔뜩 사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